11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바하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유로보암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를 환하게 만들었다. 바하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지바를 멸망시키겠다. 너바세의 아들 유로보암에게 벌을 내렸던 것처럼 너에게 벌을 내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바하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바하사는 죽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언자 이후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전에 유로보암의 집안이 한 일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 여호와를 더욱 환하게 했습니다. 아하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6년째 되는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심으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엘라의 전차들 가운데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엘라가 왕궁을 관리하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심으리는 엘라를 반역했습니다. 심으리가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아하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심으리가 엘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심으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바하사의 집안 사람과 그 친구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심으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엘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심으리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지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드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마을인 기푸돈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사람들은 심으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로 군대 사령관인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무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푸돈을 떠나 디르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심으리는 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타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심으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심으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심으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엘라 왕에게 반역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길 원했고 다른 무리는 오무리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무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1년째 되는 해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무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무리는 세멜에게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오무리는 그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을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무리는 요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무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너바세의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무리도 요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우상들을 섬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무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승리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오무리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무리의 아들 아합은 요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너바세의 아들 요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요호와께서 누네 아들 요호수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열한기상 17장 길러하 땅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를 섬깁니다. 요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치네가에 숨고 그곳에 신의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엘리야는 요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치네가로 가서 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신의 물을 마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신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요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땅 사르바스로 가서 살아라. 그곳의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바스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었을 때의 한 과부가 뗄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뗄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뗄감을 주워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요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요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밀가루와 병이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밭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로 주시오. 엘리야는 여자가 내주는 아들을 받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가 묵고 있는 방 침상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요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세 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요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요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열한기상 18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지 3년째 되던 해에 요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무렵 사마리아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인 오바데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바덴은 참마음으로 요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세벨이 요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덴은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뒤져보자. 풀이 넉넉히 있는 곳을 알아내면 우리의 마을과 노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짐승들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왕과 오바덴은 땅을 둘로 나누어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덴은 제각기 자기가 맡은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바덴은 길을 가다가 엘리아를 만났습니다. 오바덴은 엘리아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엘리아가 아니십니까? 엘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로서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르시오. 오바덴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엘리아는 여기에 없어 라고 말하면 아합은 그 나라 왕까지 의심하면서 정말 엘리아를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가 아합 왕이 이곳에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혹시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엘리아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오바디아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아가 있는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이 엘리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할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할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엘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아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할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할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할이 참 하나님이면 바할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바할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소 두 마리를 가져와 바할의 예언자들에게 한 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오. 나도 나머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할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아가 바할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하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할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재단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아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보시오. 바할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할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아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아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아는 야곱의 아들들의 집하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아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두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아는 재단 위에 장작을 넣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네 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아가 한 번 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아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재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아가 재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과 장작과 재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아가 말했습니다. 바할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이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낼 것이오.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엘리아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아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일곱 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찰을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찰을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아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